2차식 fx 와 1차식 g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랬는데 자 그럼 fx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꼴이잖아 뭐 이게 뭐 m 이렇게 할까 mx 제곱 플러스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gx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px 플러스 이런 꼴이 되잖아 가를 보게 되면은 fx 마이너스 gx 는 0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근 1을 갔는데 어쨌든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fx 마이너스 gx 는 하게 됐을 때 이 x 제곱에서 px 1차를 뺀다 해갖고 최고차항 2차가 변하는 거는 안 변하잖아요 그죠 빼도 그래서 아직은 결과는 이래야지 중근 1을 가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즉 x 제곱의 개수를 a 라면은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위가 돼야지 이래야 중근을 갖고 딱 되잖아 결과치가 이게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나를 보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이 약 5 랬잖아요 그러면 f2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g g2는 5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거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이거는 뭐냐면 f 마이너스 1 대입하고 g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에 나머지를 구하자는 말이 이 말 뜻입니다 여기까지 쭉 그래서 우리 구하자는 이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에다가 x 는 2를 대입합시다 이게 x 는 2를 대입하면 f2 마이너스 g2는 되죠 2를 대입하면 a가 됩니다 f2가 2 잖아요 그 다음에 g2는 5 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a 가 되죠 그러므로 x 알 수 있는 것은 a 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올렛이 이제 좀 완성합시다 fx 마이너스 gx 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적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에 제곱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뭡니까 f 이거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잖아요 x 대신에 여기 x 에다가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 되죠 거기도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3 x 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죠 그럼 3,4,12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3번이 됩니다